정부와 국민의힘이 내년 2월부터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 칸막이를 폐지하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를 현행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오늘 당정 협의회 이후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당정은 또 내년 1월까지 유방암 표적항암제 신약액 급여 적정성 평가를 완료하고, 급여화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골다공증 치료제에 대해서도 급여 기간 확대를 요구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